준비물은 똑같은 인형 두 개 이 인형은 일종의 미끼야 귀신을 잘못한다 이제 귀신을 불러내기 위한 모든 준비는 끝났어 미날레만 남은 거지 혹시 아냐? 0.0 메가 헤르츠을 직접 보게 될지 0.0 메가 헤르츠? 귀신을 부르는 집 파슴같이 왔어, 왔어 은정환 야성아 씨 야 그거야 그 머리카락 귀신 이 인형 태어냐고 이 인형 태어냐고 한 번 달라붙은 귀신을 끝까지 무릎뜯는 법이라고 살려줘 제발 이 인형 태어냐고 이 인형 태어냐고 이 인형 태어냐고 일찍 Meowth 이 인형 태어냐고 ize